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.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죠.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정말 좋아진다면 외국에 나갔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?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쳐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이 많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원스쿨을 만들었습니다. 시원스쿨은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는 시스템입니다. 그냥 켜놓고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어가 좋아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늦지 않았습니다.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동 중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놀랍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따라만 오시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